뭐 하세요? 목격자 만난다면서요? 같이 좀 가죠? 내리세요. 국회장님 올 거예요. 아, 안 오실 겁니다. 내가 가기로 얘기 다 끝났거든요. 아니, 어차피 목격지 진술 받아 올 거고 나중에 진술서 보면 되잖아요. 이렇게 사사건건 쫓아다녀야겠습니까? 예? 네. 네? 난 무조건 직접 보고 들어올 안심이 되거든요. 도착하면 깨워요. 여기예요? 잠깐만요, 나 화장실. 어디 가지 말고 있어봐요. 안녕하세요. 최경자 씨 찾아왔는데요. 아, 최 간호사님이요? 간호사님, 여기 손님이요. 수... 수 간호사님. 세상에, 이게 누구야. 너 지는 게 맞지? 네. 아니, 여기서 일하셨어요? 아... 이게 얼마나 아니니? 너 고3 때 이유로는 처음이지? 맞아요. 아, 왜 그때 갑자기 그렇게 관두셨어요. 아무 말도 없이. 얼마나 서운했다고요. 그랬어? 어, 저기 그때 동생이 많이 아팠거든.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고. 그래서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. 어, 저기 원장님은 잘 지내시지? 네. 근데 여긴 무슨 일로? 여검! 아... 죽는 줄. 아, 소개시켜드릴게요. 저, 이쪽은 마이든 검사... 아, 마이든 변호사님이시고요. 이쪽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수 간호사님이세요.